반갑습니다. 이번 작품은 32카운트의 포워댄스 태그가 3번 있습니다. 태그는 2월 끝나고 6시, 두 번째 태그는 포워드 끝나고 12시, 세 번째 태그는 5월 끝나고 9시에서 있습니다. 태그부터 설명드릴게요. 태그는 피벗 1분의 1, 턴 2번, 오른발 포워드 스텝, 1분의 1 턴, 오른발 포워드 스텝, 1분의 1 턴 해서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. 첫 번째 섹션,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, 사이드락 리커버,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, 왼발 사이드 스텝, 오른발 비하인드 터치. 두 번째 섹션, 오른발 퀵볼 체인지 크로스, 지금은 사선을 찾아보고 있어요. 왼쪽으로 4분의 8 턴, 오른발 백 스텝, 4분의 8 턴, 6시 보고 사이드 스텝, 오른발 크로스, 왼발 사이드에 놓고, 힙범핑 왼쪽으로 두 번. 섹션 1, 2, 카운트 가고, 가볼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세 번째 섹션, 그대로 오른발부터 워크, 세 걸음 앞으로 워크해서 왼발 포워드 킥, 킥한 왼발, 백, 백, 왼발 코스터. 자, 라스트 섹션, 오른발부터 아웃, 아웃, 오른쪽 펌핑, 펌핑, 오른발 재진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, 크로스, 4분의 1 턴, 백 스텝, 오른발 사이드, 왼발 포워드. 섹션 3와 4 카운트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풀카운트, 1, 2, 3, 4, 5, 8, 6, 7, 8, 1, 8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